첫날 곰을 만났던 피라미드 호수에 들렀다. 마을 뒷산처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호수는 반짝이는 물무늬를 만든다. 한 아저씨가 손으로 새소리를 낸다. 무언가를 기다린다. 룬이 나타났다. 캐나다의 상징세다. 제 여자친구인 모나카입니다. 우리는 피라미드 아일랜드에서 룬을 보냈다. 룬을 보냈다. 룬을 보냈다. 룬을 보냈다.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말까? 첫날 흑궁과 엘크를 보았던 자작나무 숲을 지낸다. 2박 3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새벽부터 밤늦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이제 다시 대륙행단 열차를 타야 할 시간이다. 룬을 보냈다. 룬을 보냈다. 룬을 보냈다. 룬을 보냈다. terug지 룬을 보냈다.